롤럴 어쿠스틱 카포 네 안녕하세요 쇼금대의 정의 심지어 입니다. 오늘 소개 드릴 이템은요 펜더 로럴 어쿠스틱 카포 입니다. 어..모든 싱어송라이트들이 좋아할 만한 카포라고 생각이 되네요. 좀 다양한 형태랑 그리고 가벼운 알루미늄 소재의 바디가 특징이에요. 열어서 보여드릴게요. 짠 펜더 로고 완전 예쁘게 지금 딱 끝에 박혀있구요. 이거 펜더 로고는 진짜 얘는 브랜드 진짜 잘 만든 것 같아요. 그리고 이 전체적으로 알루미늄 바디라서 되게 가볍구요. 견고해요. 그래서 어쿠스틱 연주자들한테 견고한 튜닝의 안정성을 제공을 하구요. 그리고 이게 디자인 자체가 되게 컴팩트한 것이 특징입니다. 그리고 또한 언더핸드 그립으로 이렇게 하는 거라서 각 현의 장력을 좀 균등하게 유지시켜주는 그런 특징이 있어요. 보통 이렇게 업핸드는 약간의 그 좀 뭔가 뭐 늘리는 것도 안 늘리는 것도 그런 게 좀 느낌이 있거든요. 언더핸드가 저도 되게 좋아해서 저도 언더핸드를 쓰고 있는데 이렇게. 그래서 얘는 이제 쉽게 조작이 가능하고 좀 빠르고 수월한 키 변경에 좀 적합한 그런 언더핸드 방식의 카포죠. 그래서 넥 쉐입이 뭐 두껍든 얇든 어떠한 넥 쉐입에도 적합하게끔 그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. 네. 되게 쉬워요. 그리고 진짜 되게 잘 맞물리는 게 딱 보여요. 그리고 진짜 잘 맞물리는 게 딱 보여요. 펜다로롤 어쿠스틱 전용 카포. 여러분들 갖고 싶으세요? 그러면 가세요.